하늘의 그래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점 같은 사람들을 이어보면 또 무엇이 될까 그건 아마 너와 내가 연결된 선일지도 몰라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람인걸 잘 모르고 살지 어떤 누구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궁금한 것만 찾고 바로 너였다는 걸 그게 너였다는 걸 우린 같은 시간을 걸어 서로 연결되어 있던 걸 내가 너에게 가던 내가 내게 오던 같은 하늘 아래로 안녕하세요 가수 정주영입니다 MBC에서 새로운 수목 드라마 W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참여한 레스트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인터뷰와 함께 내게 오던 저의 작은 상처인 저의 스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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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